제가 각 문제마다 이 문제는 이런 능력이 필요했었던 문제야 이런 게 안 됐으면 이런 교제나 이런 연습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추천 사항들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해설강의 다 듣고 나서 내가 가장 지금부터 수능까지 채워야 될 게 무엇인지를 빨리 결론을 내리시길 바란다. 이 해설강의는 무슨 용도야 결론 내려야 되는 용도야 앞으로 내가 뭘 더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걸 더 잡아야 될 것인가 자 이 문제는 지금 아직 정답률이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보면은 한 54% 내외로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뭘 물어보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냐면 솔직히 단순 해석력과 및 이해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좀 대부분의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 이 문제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플러스 니가 그냥 아 그렇구나 만 하고 넘어가는지 아니면 문장과 문장을 제대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습관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지 이게 좀 매우 중요했던 문제라고 봐. 그치 얘들아? 자 냉정하게 다시 얘기할게. 이 정도 수준의 지문은 얘들아 지문 자체만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에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랑도 거의 삐까빼까뜰 정도예요. 그 말은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내가 이 문제가 좀 틀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석뿐만 아니라 그리 어렵지 않은 난이도의 지문 가지고 의식적으로 문장끼리 연결해보는 연습이 없으시면 맨날 키워드만 둥둥둥 떠다닐 거야.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 올인원 베이식 같은 교재 있죠? 거기에 읽을만한 지문의 좋은 지문들이 좀 있어. 그거 가지고 연습해보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해보자. 일단 첫 번째 문장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 그냥 읽어볼게. 현장이라 생각하고. 20세기의 전황 근처에서 인류학자 나오네요. 특히 어디서 훈련을 받았냐면 자연과학 분야에서 훈련 받았었던 인류학자들. 이들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라고 했었어. 여러분들도 이런 게 좀 느낌이 오나? 그냥 생각하다 상상하다 아니고. 아 이거 맞나?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그럼 기존에 뭔가가 잘못됐나? 이런 느낌 정도는 있어야 돼. 문제는 뭐냐면 이 뒷부분이 시험 현장에서 한 번에 읽었을 때 머릿속에 담아두기가 쉽지가 않아.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그럴만한 녀석이란 말이야. 알겠지 얘들아? 한번 들어가볼게. 뭘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What a science of humanity. 인간에 대한 어떤 과학? 인류과학인가? 저도 잘 몰라요 이런 거. 근데 아까 인류학이고 과학이니까 뭐 조합된 거 아닌가? 어쨌든 그게 What a science of humanity should look like. 그것이 무엇처럼 보여야 하는지. 즉 어때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떻게 소셜사이언티스트, 사회과학자들이 ought to go about. 나아갈 수 있는지. 참고로 go 다음에 about 나오면 사실 그냥 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about은 대략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대략 돌아다니다. 이런 느낌인데. 잘 모르셔도 괜찮아. 뭐 어떻게든 문화적인 그룹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게 말이 약간 좀 어물쩡, 어물쩡이라기보다는 어버버버한 느낌이 좀 들 수 있지 얘들아. 이게 확 다가오는 문장은 아니라고. 그러니 이 문장은 솔직히 확실히 모르셔도 괜찮아. 그냥 뭐는 돼야 될까? 이 인류학자들이 무언가를 다시 생각해야 됐다라는 정도까지는 오시면 돼. 괜찮아? 그 전에 뭐가 잘못됐나? 이 정도 느낌. 자, 그다음. Some of those anthropologists. 그 인류학자들 몇몇이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단 말이야. 아, 그럼 이제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할 건데. 자, 일반적으로 사람이 또는 인류학자가 뭐 해야 되는데? 최소한 엄청난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데. 뭐하면서야? Observing and talking to the people started.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그들을 관찰하는데 시간을 엄청 써야만 합니다. 라고 추장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점점점 조금씩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야 돼. 그럼 저라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 시간 투자를 어디 많이 하라고? 실제로 거기 연구되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와 관찰을 많이 해야 된다. 까지는 오셔야 되겠지. 괜찮아요? 그럼 뭐 약간 좀 상상을 해보면 그전에는 안 그랬나? 아까 다시 생각해보자 그랬으니까. 자, 어쨌든 또 가봅시다. 자, 초기에 Ethmographers라고 각조해 줬죠? 어, 민족지학자. 어쨌든 초기에 이분들,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Travel to the Remote Location, 먼 장소로 이제 이동을 했어. 왜? 거기가 어디냐면 People in Question, 의문시 되는 사람 또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겠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거기서 몇 주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또는 몇 달을 거기서 보냈다라고 얘기했어요. 됐어? 아, 그러면 저는 뭐가 좀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거기 연구가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다라고 하는 정도? 그게 아까 사람들들을 관찰하고 대화 나눠야 된다는 것과 같은 선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괜찮나? 자, 좀 더 갑니다. 그들은 뭐를 추가했냐면 Local Western Host를 막 찾으려고 들었대. 서구에 있는 어떤 주인? 서양 주인인가? 뭐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들었대. 이 사람이 무엇과 친숙한 사람이었냐면 With the people and the area 그 지역과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친숙한 사람들이었었고 그리고 아까 어쨌든 이 학자들은요 Accommodations through them 그들을 통해서 어떤 숙박시설 같은 거 아, 이런 거 좀 되셔야 될 단어죠. 이런 단어 안 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숙박시설 같은 것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을 줬어. 자, 이 문제가 얘들아 제가 여기다가 뭐를 좀 써놨냐면 똑같아. 단순 해석과 이해의 문제이긴 한데 옆에 제가 이렇게 써놨다. 이거 봐라. 제가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보이나? 지역적 내용까지 이해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써놨거든. 하... 하여튼 좀 평가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처지긴 하지만 어... 이 문장이 만약에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으시면은 아마 이 문제 풀이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어야 됐던 소위 해석과 문장끼리 연결이 매우 중요했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였어요. 그래서 얘들아 그리고 약간 좀 지엽적이다. 여기 방금 직전까지 이 빨간색 직전까지 읽었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이 문장 내용이 어느 정도 두께로 다가오는지를 다시 한 번만 재두전해볼래? 그리고 나랑 좀 비교해볼래? 나 간다, 얘들아? 나 간다? 자, 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초기의 에트노그레퍼들 초기에 내가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는 못 느낀다. 나중에 읽고 나서 이해되는 거다. 초기에 이분들은 나름대로 멀리 떠나 사람들을 연구하려고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떠나고 거기서 이제 맷주를 보내. 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 이 이 형님들 즉 이 형님들 이들이 자꾸 뭘 찾아다녔다고? 거기에 로커 웨스턴 호스트였어. 자, 이게 되게 좀 지엽적이었어요. 저 제 생각에는 질문 던진다. 여기에 있는 이 로커 웨스턴 호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또는 이 사람들 The people studied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이니 아니니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야? 아니야? 아니었어. 이걸 잡아내는 게 되게 디테일하면서도 좋게 얘기하면 디테일 좀 거시게 얘기하면 지엽적이었다. 왜? 다시 생각해 얘들아. 몇 가지 힌트들을 얘기해볼게. 첫 번째는 로컬 그냥 호스트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웨스턴 호스트라고 얘기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이 사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람은 서구에서 온 사람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요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 나오지. 자 이 사람은 진짜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뭐한 거? 되게 친숙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됐니?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려고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와.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을 연구해야 되는데 서울에 사는 또 하나의 외국 사람을 연구해. 친하게 된다.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야. 저기 제가 이번에 서울 사람들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미국인인데 그 당신도 미국인이죠? 예 여기 사람들 어때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하겠어 얘들아?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봐봐. 이 사람들을 하고 친숙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과 친숙한 사람들이거든. 예를 들면 무슨 콜로니얼 오피셜이나 미시네리나 비즈니스 여기서도 사실 힌트가 있었었다. 이거 사업하러 온 사람인 거야. 거기 있는 진짜 네이티브가 아니고 그 다음 미시네리나 성교사 외부 사람인 거야. 또 그냥 공무원으로 들어온 거야. 예를 들어 무슨 외교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딱 외교관이 딱 맞겠다. 그 느낌이야. 또 그리고 이 학자들은 accommodation through them 그들을 통해서 혹시 여기 좋은 숙소 없어요? 뭐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 문제는 해석과 이해력의 문장끼리 연결해 미세함이 되게 많이 필요했었어. 그러면 상호적이지만 질문한다. 이 early 왜 썼는지 이해돼? early 아까 봐봐. 20세기의 전환점이 되었었을 때 인류학자들은 야 이게 맞아? 라고 다시 상상을 하기 시작했대. 다시 생각했대. 그러니까 옛날에 초기의 엔트로그래퍼 이런 사람들은 진짜 당사자들을 연구하지 말고 않고 주변 사람들을 연구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 이거 좀 우리가 하는 게 맞나? 라고 다시 생각했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early에 해당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분들인 거지. 진짜 그 사람을 연구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자기랑 뭐 이게 좀 같은 인종 아니면 같은 국가 출신 뭐 이런 사람과 대화하게 되는 거죠. 더 볼까요? 봐. 비록 they 역시나 이 연구자들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early 엔트로그래퍼스 이들이 did at times 때로는 뭐를 하긴 했어? venture into into the community 라고 되어있었어. 즉 자기가 연구하는 공동체에 아이의 모험심을 가지고 완전 뛰어드는 경우들 그게 있다 가 아니고 있을지라도 라고 얘기했으니까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에 오히려 반대선성 맞지? 그럼 원래 했어야 되는 건 뭐야? 실제 venture into 진짜 과감하게 그 원주민들 속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게 원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때로는 있었을지라도 뭐 없이네 가이드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가이드가 그럼 누군가 있었던 거야? 여기edereen 여행 여행 무슨 느낌이지 알겠지? 그 사람들 없이 지가 뛰어들였어야 되는데 그것이 때로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어땠 다야? they generally did not spend 나오네 이들은 실제 그렇게 엄청난 시간을 로컬 피플과 보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서 완벽하게 문장끼리 연결 다 돼야 돼. 됐니? 확실해졌지. 여기서는.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두 문장 정도. 제가 아까 빨간색 표시했던 문장과 이어지는 얼도우 문장에서는 확실하게 내용이 좀 들어왔어야 된다. 자, 나머지 마무리합시다. 그러므로 그들, 즉 이 형님들 계속 나오네. 이 형님들. 웨스터노 호스트가 아니잖아. 어디야? 어디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에스노 그래퍼인지 누군지. 자, 아무튼 이 형님들 애관찰이라는 녀석은요. 주로 시행됐습니다. 또는 수행됐습니다. 그리고 밑줄. 밑줄은 의미 몰랐다라고 해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떻게 했다고 그래야 돼? 직접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그냥 간접적으로 하거나. 자기랑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거나. 이런 내용 들어가시면 되겠네. 됐어, 얘들아? 이거는 딱딱히 무슨 어떤 스킬들을 부려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느낌이 아니고 완전 정면으로 해석해서 이해했어야지 될 수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선지역. 뭐야? 왜 22번으로 넘어온 거야? 네. 1번 선지 한번 보자. 딱 봐도 1번 선지 어때? 반대지? 거기 있는 네이피부들과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만들지 못했지. 추구하지 못했지 오히려. 그들은 아까 sought out, seek, sought. 과거형이잖아. 뭘 추구했어? 그냥 친한 사람과 내가 뭔가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없나? 그런 사람들 추구했었죠. 2번 선지는요. 자연 과학자들과의 협력의 리서치는 나온 적도 없는 멍멍 개소리. 3번 선지는요. 부정어 조심하시고요. 그럼 어디에는 거의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못했다야?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컨택트는 거의 없었다. 누가 봐도 정답은 확실히 3번이네. 괜찮아? 자 4번은요. 협동을 적극적으로 했다야? 서구에 있는 호스트들과 로컬 커뮤니티에 자 이런 게 사실은 저는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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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의도가 있었던 선지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실제 제 교재에서도 제가 4번에다가 딱 별표 쳐놓고 이렇게 써놨다고 틀린 말은 아니다. 평가안의 최근 특징이다. 단 이게 완벽하게 틀렸다기보다는 주제와 전혀 관련성이 없구나라고 써놨어요. 그 말은 즉슨 뭐야? 이 정보가 없는 건 아니야. 어느 정도 일부는 있지. 여기 있는 웨스턴 호스트 아까 웨스턴 호스트 나왔었잖아? 이들을 찾으려고 들었다라는 말은 있었어. 근데 지금 밑줄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원하는 건 결국 그들의 관찰은 주로 어떻게 수행됐는가? 라고 하는 녀석의 주제의식이 들어갔었던 빈칸이었다고 또는 밑줄이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주제의식 자체가 아 거기 있는 왜 자꾸 이렇게 그 놈치가 넘어가는 거야. 거기는 웨스턴 호스트들이랑 적극적으로 협동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었었니? 아니 당사자들과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간접적으로 말하려고 했어. 이게 핵심이었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여러분들이 약간 좀 주의해야 될 선지다. 결만 비슷한 현 선지다 이거. 됐죠? 네 뭐 고정도. 자꾸 요즘에 요런 선지를 많이 내. 6월 평가 모의고사부터 출발해가지고 자꾸 요런 4번같이 정답의 느낌까지는 주는데 이게 진짜 핵심까지 들어가는지 아니면 단어 한두 개가 뭐 좀 맞는지 틀리는지 요런 것들 자꾸 물어본단 말이야. 조심하시고. 5번은요. 넓은 관점을 갖기가 되게 스트라글링. V단 화이팅이죠. 되게 갖기 힘들다. 뭐의 넓은 관점이냐면 네이티브 컬처라는 거. 검토되고 있는 네이티브 컬처의 넓은 관점이라고 하는 녀석을 갖기가 되게 힘들다. 봐라. 저 여기도 별 펼쳤어요. 아니 진짜. 보여줄게. 보이지 얘들아 이게. 요 4번과 5번 선지가 자꾸만 아 평가원이 우리들한테 자꾸 유혹하는 대표적인 선지 느낌이라고 본단 말이야. 왜? 4번도 결은 비슷할 수 있어. 결은. 그러니까 부정적 뉘앙스로 아 넓은 관점을 못 가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실제 거기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봐야 되는데요. 라고 말은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 얘도 핵심에서 좀 벗어난 느낌인 거지. 자 첫 번째는 네이티브 컬처라고 하는 사람들의 넓은 관점 도대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넓은 관점이 어디 나와 있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차라리 네이티브 컬처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는 녀석이 사실 잘 안 잡힐 수 있다. 뭐 이랬으면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얘는 네이티브 컬처라고 하는 녀석의 넓은 관점이라고 하는 녀석을 갖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 이건 약간 좀 어폐가 있지 않나 라는 느낌이고 다만 이렇게 또 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5분은 뭐뭐의 대안이라는 뜻도 있어요. 동격으로서. 그러면 연구되고 있는 그 네이티브 컬처에 대한 넓은 관점? 그런 해석까지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지문이 다시 핵심이 뭐라고? 얘들을 연구하지 않고 얘를 통해서 해요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직접적 당사자들한테 지금 물어보지 않고 자꾸 딴 사람하고 놀고 있다고. 그러니 얘는요. 지금 관점이 넓다 좁다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핵심이 아니란 말이지. 너무 오바해서 의역하시면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선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4번, 5번 선지가 완전 틀렸다라는 느낌보다는 핵심에서 비껴간 선지를 자꾸만 조금씩 내는 듯한 그 결. 그걸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사실 다 끝났는데 그냥 이 말을 좀 옆에다 크게 필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계속 비슷한 결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뭘 써나라? 결은 비슷하고 뉘앙스는 비슷하지만 핵심에서 벗어난 선지까지 판단하기. 알겠어요, 얘들아? 정답 선지도 부정어 쓰면서 부정적 뉘앙스 풍겼지? 5번에서도 V단어 화이팅, 스트러글링. 부정적 뉘앙스는 풍겼지?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느낌이잖아. 알겠지, 얘들아? 4번도 마찬가지지. 이거 뉘앙스는 있어. 이들과 그냥 협력을 많이 한 것도 될 수 있지 않나? 내 핵심에서 벗어난 것까지를 지금 평가원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거 잘 크게 적어놓길 바랍니다. 높아심이. 이게 평가원 문제니까 자꾸 높아심이. 자꾸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다음 문제 갑시다.